피아노, 베이스 기타, 드럼 이렇게 트리오로 연주할 때와 피아노 혼자 연주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. 팀과 같이 연주할 때 피아노는 오른손은 멜로디를 연주하고 왼손은 컴핑을 합니다. 이때 왼손의 보이싱은 3579 보이싱 위주로 연주하며 코드의 루트음은 베이스 기타가 연주함으로 생략하여 연주합니다. 피아노 혼자 연주할 때는 코드의 루트음을 연주해야 합니다. 이 노래의 테마입니다. 블루스 피아노 패턴 편의 패턴들 그리고 꾸밈음을 응용해서 연주하세요. 여러 패턴과 꾸밈음을 연주해 보세요. B구간은 워킹 베이스로 연주합니다. 한글자막 byerte 및 자막 by楽 감사합니다.